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3일 충남, 세종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경기지역 현장 경영을 통해 농업, 농촌, 농협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농축협조합장과 시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본부 현장 경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열린 현장 경영에서는 지역본부 주요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조합장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했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일손 부족 등 농업,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을 격려하며 농업인과 국민과 함께하는 백년 농협 부연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